아래의 링크를 누르세요. 홈페이지에서는 더 많은 매물을 금액별로, 지역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도세희망부동산입니다. 양사면에 위치하는 농과 전원주택이 어우러진 배산형 자연부락으로 자연이 계절을 달리하며 그려내는 아름다운 전원마을에 나만의 작은 쉼터를 찾으시는 데에 적합한 12평형 복층형 원룸주택을 소개합니다. 야트만 야산자락으로 전면 뛰어난 개방감으로 산과 들판이 조방되는 풍경이 아름다운 전원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햇살에 잘 드는 선호도 높은 남향의 입지입니다. 강화대교 방면 진입이 원활하며 양완 도로 인프라로 강화대교까지 자차 15분 이내입니다. 버스정류장까지는 두부 5분으로 대중교통으로 전원생활 가능합니다. 근거리에는 봉천산, 고려산, 별립산, 교동도, 창오리 선착장이 있어 즐길거리가 풍요로운 입지로 마을길을 따라 반려견과 산책, 운동하시기 좋습니다. 토지 약 60평은 도로집은 포함한 면적으로 자그마한 잔디마당과 텃밭이 꾸며져 있으며 경계가 깔끔합니다. 작은 쉼틀을 찾으시는 데게 추천해 드립니다. 건물 약 12평은 다락에 있는 원룸 복층형 구조로 개방감이 뛰어난 착영을 즐기시기 좋은 거실 작지만 기업자 싱크대가 있는 주방 틈새 수납장 방으로 사용 가능한 다락이 있으며 다락 테라스는 루프탑 같은 카페의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희망 부동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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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소형주택 내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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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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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